하차 호흡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. 사실 이 니트가 좀 무거운데 지금 살짝 땀에 젖어서 살짝 무거워요 이 옷이 여러분들은 배절 잘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곡도 멤버 다같이 쳐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강랑이 나와서 멤버들은 땀을 닦고 있어요. 저도 땀을 딱 10초만 닦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내일 공연 오시는 분들은 원래 평소에 오려고 했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일찍 오셔서 입장을 대기해주셔야 이렇게 저희가 수월하게 공연을 진행하니까 시간, 장소, 꼭 헷갈리지 마시고 미리 와서 공연을 대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내일은 플라로이드 타임이 있어요. 공연 끝나고 저희 멤버의 대개인 찍고 싶은 멤버랑 플라로우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플라로우로 찍는 것도 소지 같은 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곡 이제 준비됐을까요? 네! 다음 곡은 다음 곡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박수! 워우우우우우우노우우우우우우우오웅 unw$5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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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